안녕하세요. 디지털부 김민정 기자입니다. 9일인 오늘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호인데요. 오늘도 시시쿨쿨 연애뉴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첫 뉴스는 그룹 엑소의 소식입니다. 내놓는 앨범마다 100만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는 엑소가 정규 3집 앨범을 들고 1년 만에 컴백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공개 전선 주문량만 66만장을 기록했는데요. 이날 오전 타이틀곡 몬스터와 럭키원은 멜론, 네이버, 엠넷, 지니, 울레, 소리바다 등 7개 음원 차트에서 1, 2위에 나란히 안착했습니다. 타이틀곡 뿐만 아니라 앨범 수록곡들 모두 음원 차트 성의권을 장악하며 변함없는 인기를 입증해냈는데요. 독특한 사운드와 신선한 보컬 패턴이 돋보이는 몬스터와 밝고 경쾌한 R&B 펑크댄스곡 럭키원은 극과극 매력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엑소는 오늘 방송되는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가요계의 신기록 제주기 엑소가 이번에는 어떤 기록을 세울지 국내외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음원광패 자이언티의 소식입니다. 자이언티는 어제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신의 목소리에 출연해 김조완, 박정현, 윤도영, 거미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요. 이날 샵에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부르며 등장한 자이언티는 리드미커 레드립으로 관중을 현혹시켰는데요. 이어진 무대에서 자이언티는 박지훈의 성인식의 댄스곡을 R&B 곡으로 편곡, 곡을 자유자재로 갖고 노는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그야말로 자이언티만 할 수 있는 무대였는데요. 독보적인 음색을 가진 자이언티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은 배우 박입선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박입선은 전 남편 송종국과 이혼 후 함부로 배우하기를 통해 약 10년 만에 방송활동을 재개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남성과 열애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매체는 박입선과 남자친구가 함께 카페 주변의 텃밭을 가꾸기도 했다. 여느 연인과 다름없이 다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 박입선은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다며 자신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상처를 보듬어주길 바라는 여자라고 신경을 털어놨습니다. 박입선은 다만 송종국과의 이혼과 함께 불거진 불륜 루머의 주인공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음은 배우 서현진 씨의 소식입니다. 최근 TVN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오해영 역을 맡아 로코 반열에 오른 서현진이 이번엔 영화 굿바이 싱글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9일 개봉하는 굿바이 싱글에서 서현진은 마동석의 아내이자 새아이의 엄마 상미역을 맡았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서현진은 사랑스럽지만 짠하기도 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극과 극의 모습을 선보일 서현진의 모습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하나이글스의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최아이 하나가 8회 극적인 역전국으로 기아를 꺾었습니다. 8년 만에 6연승을 질주하며 탈출을 위한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어제 열린 경기에서 하나는 기아의 0대3으로 끌려가던 8회 말 정군호의 석전포를 앞세어 기아의 5대3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5연패에 빠진 기아는 최아이 하나와 한 경기차 9위로 내려앉았는데요. 이날 승리로 하나는 지난 2일 대전 SK와이번스전 이후 6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식콜 연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